안녕하세요.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매가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하고 챙길 거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제의로 변신하러 고고고 제가 학교 브이로그 1탄을 찍었었는데 데일리들이 좋아해주셨기도 하고 저도 2탄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2탄 브이로그를 찍어보고요. 제가 사실 지금 뛰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근데 늦었는데 근데 뛸 힘이 없어. 그러면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가볼게요. 안녕! 지하철역 도착! 이제 친구랑 같이 만나서 가기로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학교 브이로그 1탄에 같이 등교를 했단 말이죠. 등교메이트입니다. 맞아요. 등교메이트예요. 저, 비빙! 어머! 잠시만요. 방역을 생화로 갑시다. 이제 반도 안 왔는데 벌써 뒤로 왔어요. 아직 학교 가는 길에 반도 안 왔대요. 한참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도착했답니다. 제 자리는 1분단 맨 끝! 근데 학교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 학교에 오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졸리지만 학교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쌤이 조회하시니까 듣고 올게요. 안녕! 짠! 수업 시간이 끝나서 점심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가볼게요. 급식실 가는 중!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자, 제이의 학역길! 학역길! 네, 1편에서도 나왔는데 다현이라는 천사가 저를 제가 제이 데려가서 아, 맞아요.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는 친구랍니다. 1편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아, 지금 1, 2학년 점심시간이구나? 응! 3학년이랑 1, 2학년이랑 점심시간이 다르거든요. 날씨 짱 좋아. 그러니까요. 집에 가고 싶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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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한국질이야. 우와. 한지네, 한지. 안녕. 아이고, 제이의 조심히 가. 내일 봐. 조심히 가. 연락할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를 가는데 준비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고요. 아까 너무 졸려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학교를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조아가 일어났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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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학교 등교할 때 일어나는 순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학교가 제일 멀다 보니까 첫 번째 재희, 두 번째 조아, 세 번째 지한 순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아도 같이 일어나서 으앙.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 진짜 브이로그에서 민낯을 너무 많이 공개한 것 같아. 그래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이고요. 제가 학교 브이로그 저도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콘텐츠야. 뭔지 알죠? 저는 지하철역으로 금방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우와 전설의 오르막길입니다. 소파. 서울공인예술고등학교. 높게 있어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짱이야. 여러분 저희 올라가 볼게요. 안녕. 안녕. 잘 먹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했고요. 연습실로 가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학교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재밌었고 연극 수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고 급식도 맛있었고 너무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안녕. 오늘은 실기 수업이 있거든요. 전공 연기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찍는데요. 동아리 단체 사진? 졸업 사진에 들어가는 건데 동아리부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꾸미고 왔습니다. 짠. 카메라 감독 유정. 비바채. 지금 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오셔서 수업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이의 학교생활 브이로그. 안녕.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 철형. 지금 저희 동아리 친구들끼리 단체 사진 촬영료. 저희는 여기 야외에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을 다 찍고 혼자도 개인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 수위를 많이 타시던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TMI. 단추가 없어졌어요. 실종됐어. 그래서 단추가 한 번 더 있고 여분 같은 거 들어있다고. 이거를 제가 다시 꾸미려고. 안녕. 짠. 여러분 제가 학교 브이로그 2탄을 또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학교 브이로그 1탄을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2탄을 찍어봤는데 2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2탄도 좋아해주시면 아마 또 3탄이 나올지 또? 서공예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또 이마니마니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공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희망한 학교여서 저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서공예는 아주 좋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고3이고 학교를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아쉬운데 나는 고등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